네 안녕하세요 바이저입니다. 에스바이오메딕스 상장일이죠. 기준가 공모가 18,000원 장 시작하기 전 한 5분 정도 남았구요. 총 1100만주 공모가 18,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000억 정도 됩니다. 유통가능 물량이 26.80% 학약이 2% 295만주가 유통가능 주식수구요. 530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했었는데 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. 뭐 치고 올라갈 때 한 번은 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주겠죠. 네 네 장수 시작 40초 전이구요. 네 수주 안되네 아직도요. 네 2만원은 넘어야지 수주가 나오는데. 바이오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가격을 참 모르겠어요 정말. 네 다행히 한 2만 2천원 위에서 시작할 때 보여지죠. 네 거래 시작 됐구요. 어 저는 일단은 다 매도를 눌렀습니다. 네 다 매도를 했구요. 네 다 2만 3천원 선에서 다 체결이 됐습니다. 네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했구요. 순간적으로 2만 4천원까지 찍었었네요. 네 다 한 주씩 받았으니까 국무 수수료 낸 계좌도 있고 안 낸 계좌도 있으니까 뭐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죠. 네 네 가격은 2만 1천원 대 2만 9백원 대 바닥을 찍고 2만 2천원 사이에서 행보를 하고 있구요. 현재 180만 정도 거래가 됐고 뭐 어떻게 할지는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.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구요. 네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셋 중에 하나겠죠. 시간에서 지나면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. 네 이런 식으로. 네 아니면은 아예 갈 수도 있고. 1월 확률은 극히 낮을 테고. 네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장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내에 팔아치우는 게 정신건강이 좋겠죠. 뭐 계좌당 한 4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네 마무리 지으면 될 듯 합니다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. 네 고맙습니다.